오늘은 뭐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타투 혜세의 정원에 놀러갈거에요 내 말 듣고 있어요? 타투야 애견카페 놀러가자 아유 신나 우리 백설이 오늘 처음으로 나들이 갔지? 아유 신나 우리 백설이 나들이 가요 오늘 첫 나들이 가요 아유 이뻐요 왔다 도착 도착한걸 알고 겁나 신난 타투 꽁찌 꽁찌야 꽁찌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신났어 도착했어 백설 아유 신나 아유 잘잤어 잘잤어 아유 잘잤어 아이 도착했어요 우리 백설이 아이 도착했어요 오늘 신나게 산책을 해요 알겠죠? 어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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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름 되면 여기가 수영장인가봐. 나중에 식이 좋아지면 수영장 와야겠다. 엄청 넓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꽁찌야. 백설. 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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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얘네라 되게 영양가 좋은 간식 가져왔네 야 너 먹는 거야 뱉는 거야 야 너 먹는 거야 야 너 먹는 거야 야 너 먹는 거야 야 너 나 먹냐 야 너는 좋아하는 거야 야 너는 안 없는데 야 너는 web 서울넛끄러워? 간지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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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피곤해? 아까 전에 그렇게 신나 했더니 피곤해? 사실 나도 피곤해. 아가 피곤해. 아가 피곤했어. 잘자. 귀여워. 괜찮으세요? 완전 뻗었네. 잘자. 안녕. 이렇게 뻗은 강아지 둘. 그리고 셋. 나뚜야 괜찮아? 나뚜야 괜찮아? 나뚜야 많이 힘들었어? 재밌었니? 나뚜야. 잘자. 안녕. 잘자. 안녕.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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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